도토리 묵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자 그래서 노무님 이게 싹 건져가지고 체반에 받쳐가지고 말려요 물줄을 뺀 다음에 햇빛에 말려요 바닥에 뭘 받쳐 놓고 말려야 되나요 아니 그냥 뭐 체반에 넣어도 되고 뭐 그냥 손으로 까도 되고 아니면 그런 다음에 자루에 넣어가지고 아 그래갖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말린 상태인데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한번 이렇게 돌려요 그냥 위에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떫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떫은 맛도 없어지고 이게 물렁해지나요 네네 물렁해져요 아 예 그렇게 5일 정도 찬물에 흐르는 물이 아니고 그냥 단거 네 안녕하세요 은행마른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거는 100% 자연산 도토리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빛산에 가서 주워온 건데 100% 이거는 뭐 자연산입니다 여러분 자연산인데 도토리 묵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자 그래서 노무님 이게 이 도토리를 주워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생도토리를 보통 주워오잖아요 네 자 씻어요 씻어요 물에다 왜냐면 벌레보은 게 있으니까 벌레보은 게 날아가게 여기 둥둥 뜨면 아 벌레보은 게 속이 비었으니까 둥둥 뜨는 거죠 버리고 버리고 네 이걸 바깥에다가 하우스에다가 말려요 근데 요런 것도 혹시 벌레보은 걸까요 구멍이란데 네 그것도 벌레보은 거예요 아 이건 미처 못 골라낸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싹 던져가지고 체반에 받쳐가지고 말려요 물기를 뺀 다음에 햇빛에 말려요 바닥에 뭘 받쳐 놓고 말려야 되나요 아니 그냥 뭐 체반에 넣어도 되고 뭐 그냥 바닥에 깔아도 되고 아 바닥에 뭐 자루나 이걸 깔고 저기 햇빛에 말리는데 그때 우리 말릴 때가 봄이었네 여름이 여름이 아 가을이었죠 가을 근데 그게 며칠 말렸나요 하우스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한 뭐 일주일 정도 말렸어요 우리는 바쁘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되면 여기 갈라져요 아 저절로 어떻게 금이 가나요 금이 짝짝 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말려주는 거고 네 그럴 때 이제 뭐 그냥 손으로 까도 되고 아니면 그런 다음에 자루에 넣어가지고 벽돌로 문대요 벽돌로 아 그래갖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말린 상태인데 그 보통 보니까 저기 어떤 분들은 이제 식품 이제 가정에서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식품 건조계에 넣어가지고 말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죠 저희는 그 농촌에서는 자연 건조를 하거든요 하우스 안에서 햇빛에다가 그냥 피어나면 여기 쭉쭉 갈라져요 저희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쭉쭉 갈라질 때까지만 말리시면 되고 일단 이게 말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껍질을 까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산 이제 저건데 껍질을 까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농구님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에다 이제 껍질을 다 깠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에다 담가요 그러니까 아니 껍질을 이거 어떻게 깠죠 처음에 아 우리는 그냥 얼마 안되니까 벽돌로 문대가지고 아 벽돌을 자루를 하나 씌워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금이 쫙쫙 가면서 바닥에 뭐 이불이나 뭘 깔고 네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 바닥에 시멘트 바닥 위에 비닐이나 자루를 깔고 네 자루를 깔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자루에 넣은 다음에 벽돌을 그냥 문질러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쫙쫙 갈라지고 그래도 안되는 거는 또 벤치로 까나요? 네 그걸로도 하고 그래도 안되는 건 이걸로 살짝 안되는 게 또 있으면 또 갔다가 골랐다가 또 그렇게 벽돌로 문대요 아 안되는 건 이제 골라가지고 쫙쫙쫙개고 네 그런 다음에 그릇 안될 거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뭐 이거는 아니면 호두 까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쥐면 돼요 이걸로 이렇게 꼭 쥐면 이게 굽이 딱 가면 굽이 딱 가면 이렇게 깔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벽돌로 한번 문질린 다음에 그 골라내고 또 벽돌로 문지르면 되고 아니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돌로 해도 돼요? 몇돌로 해도 돼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한번 이렇게 돌려요 그냥 위에 큰 뭉치 가지고 몇돌로 그렇게 까면 갈라지면 까도 되고 그래도 안되면 뭐 깨끗한 등산화 씻어가지고 등산화를 밟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맞아요 아니면 자루에 넣어갖고 차로 왔다갔다 차 밖으로 왔다갔다 까시는 분도 계시니까 시골에 서울 같은 여기 시내 같을 때는 네 조그마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까도 돼요 아 그렇게 까도 조그마한 거는 깔 수가 있군요 조그마한 거는 그래가지고 이걸 한 5일 정도 여기 담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없어졌다는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껍질을 깝니다 여러분 껍질을 까면 알맹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알맹이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그러면 얼마나 담궈놔야 되죠? 한 5일 정도 담궈놔요 5일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떫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떫은 맛도 없어지고 이게 물렁해지나요? 네 물렁해져요 네 그렇게 5일 정도 찬물에 네 흐르는 물이 아니고 그냥 담궈놓은 물에 담궈놨다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요 물을 갈아줘야 되는구나 안 갈아주면 어떻게 되죠? 안 갈아주면 떫은 맛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날려 보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면서 5일 동안 담궈놔서 그 다음에 시골에는 몇 돌이 있으니까 두부 가는 기계가 있잖아요 네 시골에는 두부 가는 기계라고 카타 기계가 있습니다 쿵 가는 기계가 네 거기다가 갈고 시내는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믹서에다 갈면 돼요 네 일반 믹서기에다 갈아도 충분히 가진다니까 그렇게 간 다음에 물을 넣고 가는 거죠? 네 네 물을 넣고 물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요? 물을 뭐 갈릴 만큼만 넣어요 네 그래 가지고 갈면 돼요 곱게 갈아요 아 완전히 곱게 네네 한번 갈고 한번 엉그르면 또 다시 한번 갈아요 믹서에다가 한번 간 거를 한번에 한 대 모았다가 믹서에다 또 다시 한번 갈아요 다시 한번 가는군요 두 번 가는군요 아주 고우면 이게 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아 곱게 갈아 가지고 자루에다가 자루에다가 자루가 이게 엉근 자루에다가 완전히 좀 구멍이 저간 자루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루라 그러죠 마트에 가면 두부 짜고 짠 자루가 마트에 가면 두부 짜는 자루 달라고 하면 주는군요 아 이거 한 장에 얼마씩 주셨네요 이거는 얼마 안가요 싸요 두부 짜는 자루에다가 한번 이거 갈은 물을 내리고 믹서기에 갈은 물을 내리고 또 한번 고워야 되니까 고운 자루에다가 고운 자루에다가 이게 몇 번이에요 몇 번 삼배 같은데 네 삼배가 아니고 면자루에다가 면자루에다가 한 번 내리면 곱게 돼요 한 번 더 내려요 찌꺼기는 버리고 그 물을 담아놨어요 담아놔요 담아나면 어디 양재기나 이런 데다가 담아놓고 담아나면 거기 전분이 가라앉아요 전분이 가라앉죠 전분이 가라앉으면 음물을 따라 내고 윗물을 따라 내고 차라리 안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안 가라앉을 때는 면보에다가 버요 다라에다가 면보에 보면 거기 하나 한 방 물이 다 떨어져서 전분만 남아요 아 면보에다가 해도 고운 면보에다가 네네 그런 다음에 햇빛에 널든지 겨우 가을에 했을 때는 방에다 널어놔도 한 이틀이면 다 말라요 금방 마르는군요 아니면 햇볕에 널어갖고 널어놓으면 이틀이면 전분가루가 바싹 마른다 면보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가라앉은 전분을 이렇게 똑똑 띄나면 금방 말라요 그거를 덜 마르면 안 되겠죠 고파이피만 펼까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이래용 지퍼팩이나 진공팩에다가 딱딱 넣어놓고 먹고 싶은 만큼 양만큼씩 넣어놓고 이제 냉동실에 보관해놨다가 냉동실에 안해도 되고 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 냉장고에 넣어도 괜찮아요 네네 그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싶을 때마다 해도 되고 아니면 장기가 보관할 때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네 그리고 컵에다가 여기 뭐야 6대 1로 여기 도토리 가루 하나 물 6개 그렇게 넣으면 도토리가 묵이 돼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짠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른 다음에 두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소금 살짝 마지막에 간을 해서 이제 거기 기름 코팅된 용기에다가 네 용기에다가 넣고 묵을 넣고 밖에서 실온건조인가요 아니면 냉장고 건조인가요 아 바깥에 실온건조 묵이 만들 때 그때까지 그렇게 보관해놓으면 도토리 묵이 완성이 되는군요 아 여러분 어쨌든 이게 되게 귀한 겁니다 왜냐면 시기에 가면은 중국산이 워낙 많잖아요 도토리 가루가 근데 이건 100% 저희가 직접 자연산 주워온 거고 저희는 이걸로 이제 먹을 것만 하고 조금 나무건 팔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직접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예전부터 이렇게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해서 즐겨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니까 방앗간에서 갈아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앗간에서 갈아서 이렇게 많으면 아주 많은 이야기를 기본이 5만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면 방앗간에서 갈아가지고 전분까지 말려준다는 건가요 아니 말려주진 않아요 그냥 짜만 주는데 집에 와서 말리면 되더라고요 아 짜가지고 그 물을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 가루를 전분가루를 가루만 해서 만들어줘요 아 가루만 그러면 집에서 말리기만 할 수 있도록 말리기만 하면 돼요 네네 아 요즘에 그렇게 해서도 한답니다 방앗간에서 그건 좀 많아야 되고 많을 필요가 있고 왜냐면 기본이 5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안 하고 또 야생동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야생동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뜰하게 주워 올 순 없고 조금 먹을 것만 먹을 것만 저희는 지금 주워 먹거든요 야생동물도 이제 먹어야 되고 이제 또 청설모나 다람쥐 뭐 멧돼지들이 이제 먹는 먹이긴 한데 어쨌든 야생동물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도 이제 먹을 것만 주워가지고 주워가지고 먹을 것만 조금씩 지금 농안기 때니까 겨울철에 심심할 때 소유거리를 이렇게 미리미리 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맛있어요 가끔씩 먹고 싶어서 도토리묵밥도 해 드실 수 있고 도토리묵묵묵침도 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해서 야채랑 묻혀가지고 묵묵침도 해 드실 수 있고 아니면 도토리묵 전도 해 드셔도 돼요 찹쌀가루를 살짝 양쪽에 묻혀가지고 도토리묵 전을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이나 갔다가 조금씩 해가지고 왔을 때는 요리 손으로 까가지고 믹서에다 갈아서 집에서 조금씩 해 먹으면 좋아요 어디 등산 갔다가 주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 야산에 그냥 산책하러 갔다가 주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까놔가지고 담궈놨다가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안 말려 놓으면 이걸 바로 주워오면 바로 말려 놨다가 말려 놔야지 안 말려면 벌레가 자꾸 나는 그래가지고 모두 까만 놔도 네 까만 놔도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해먹으면 되겠네요 네 네 정말로 깠을 때는 빼싹 말려서 놔야 돼요 곰파이가 피니까 아 빠싹 말려서 네 빠싹 말려나면 지금 이게 빠싹 마른 건가요? 네네 이것도 약간 좀 덜 말랐어요 아 한번 더 말려야 되고 보관할 거면 딱딱하게 네네 안 할 거면 바로 할 거면 이 정도도 괜찮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은행마루 농원이었고요 이상 도토리를 주워와서 자연산 도토리 묵가루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갈아가지고 도토리 묵가루로 전부를 말리는 과정은 추후에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은행마루 농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잠시 뺏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14mi rust 하이놈 ank 10 분 someone 닓은 ということで 그들을 ident 그들 그들 그들